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 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취해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살다 보면 빚 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는 빚은 아니고 가까운 친족이 얼마 정도 빌려줄 수 있냐 해서 빚을 준 적이 있어요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빚을 졌는데 갚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굉장히 뻔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뻔뻔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못 갚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빚이 졌지만 여전히 궁핍한 사람들이죠 빚이 졌지만 빚이 있지만 삶의 사람이 나아지지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14절에 자기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평생 그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일반적인 빚과는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빚 하면 액수와 상관없이도 숨이 턱턱 막히죠 옛날에 회사에 다닐 때 사장님이 월급을 줘야 될 때 때로는 회사에 돈이 없을 날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돈을 빌려야죠 빌려서 줘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잠이 안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월급이나 전날에는 돈이 없으면 잠이 안 왔다고 빚은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해봤으면 큰 월급 아니었어요 엄청난 큰 회사가 아니었으니까 누가 그렇게 빚을 갚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갚겠습니까? 그렇죠? 숨이 턱턱 막히는 마음으로 갚겠죠 아, 내 빚 언제 다 갚냐 싶고 그런데 기꺼이 갚는 빚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저와 성도의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빚이에요? 다른 빚이 아니고 사랑의 빚, 그렇죠? 부모님께 받은 빚이죠 그런데 누가 그 빚을 부모에게 다시 되돌려줄 때 계산해서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것은 부모님이 액수로 계산하면 이 정도니까 이만큼은 갚으면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갚으실까요? 부모님한테 다시 내가 무언가를 갚아드리려 할 때 아우, 진짜 이 빚 언제 다 갚냐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분은 여기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이 혹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는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혹은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의 빚 그걸 막 제가 나한테 오늘 2만 원치 사줬으니까 오늘 나도 2만 원치, 100원도 더 갚으실, 더 주지 않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빚을 주고받는 연인이 있다라면 그것은 거래관계죠, 거래관계, 비즈니스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갚죠 그리고 내가 갚고 또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갚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빚을 줬다는 것은요 평생 그거 무거운 부채감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그 삶에 아우, 내가 이 빚 갚아야지 하면서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살았죠 이 로마교회는 사도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바울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식으로만 듣고 로마교회의 중요성과 또 선교회에 있어서 로마교회가 차지해야 되는 그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했대요, 항상 항상 기도한 정도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가보고 싶어했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피차 위로를 받고 싶어했어요 결국 그 기도가 자기 뜻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대로 응답이 됐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거운 부채감 때문이 아니고요 기쁨 때문이었어요 아우 내가 이걸 갚아야지 이게 아니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갚아야 되는 갚고 또 갚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는요 사도바울의 마음에는 부채감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갚고 또 갚아도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거져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져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빚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그 빚을 갚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그 받은 은혜 대체 어떤 은혜였습니까? 사도행정 9장을 보면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다메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정말 강제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떤 분이었어요? 사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때부터 모든 유대인 역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 이제는 그 맥성을 그 포로된 곳에서 종로로 타던 곳에서 자유쾌시킬 정말 새로운 출혜급 시킬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요 그리스도인 그 예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2복음 오늘 본문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2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모든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기다려왔고 간절히 바라던 그분을 사도바울 자신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어때요? 그분이 내가 핍박하던 분입니다 그토록 온 조상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온 힘을 다해 핍박한 거예요 사라지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서 기독교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온 힘을 다해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벌을 주셔도 마땅한데 만나 주십니다 감격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마 사도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로를 만난 날 메시아를 만난 날 그토록 기다리던 온 조상의 때부터 기다려오던 모든 역사가 기다려오던 그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기쁨을 경험하면 와 나 이제 죽어도 여완이 없다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죠 사도바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이제 나는 다 잃었다 내 삶의 모든 목적 더 이상 내가 사는데 더 기쁨이 없다 여완이 없다 내가 이대로 가도 그만이야 라는 만큼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리퍼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오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왜? 여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바울 9장을 보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사도바울 9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대 가라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가서 기도해 줘라 사도바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화교회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사도바울에게 얘기해 줬을까요 안 해 줬을까요? 당연히 해 줬겠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사도바울이 예수님이 사도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이유 사도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된 이유 죽어도 여완이 없는 그 기쁨 그의 정말 진정한 소원과 그 만족을 채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라고 어떤 뜻입니까? 사도바울이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다? 그 목적이 무엇이다? 선교 때문이다 전도 때문이다 사명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진짜 빚인 거죠 내가 이 이방인들을 위해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그 사람들을 제 예수로 전하기 위해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이들에게 빚을 줬구나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너무 크니까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이다 보니까 그 빚이 사도바울을 끌어가며 감격으로 끌어왔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쁨으로 끌어왔을 것이 빚입니다 빚 은혜는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듭니다 그 은혜에 빚져서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목회하면서 내가 이 목회를 통해 내 일신의 성공을 이루어버리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은혜에 빚져서 오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인도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나의 입신의 양명을 위해서 장로직분도 받고 집사직분도 받고 그렇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얻어집니까?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장로님들 주일 때마다 너무 고생하세요 목회 잡아라 더 고생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은혜에 빚진 자들만 그러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그런 얘기 했죠 빚을 갚지 않는 이유는요 뻔뻔해서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삶이 궁핍해서일 것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사명이 흐려지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본전 생각나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 내가 만난 거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흐릿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고단하게 그냥 부채감으로만 의무감으로만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빚이 되는 거죠 은혜와 사랑의 빚이 아니라 그냥 갚아야만 하는 괴롭고 고단한 빚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힘들다 느껴질 때 정말 목회가 힘들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가 아니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힘든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그 은혜가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신 은혜 죄밖에 지을 게 없는 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은혜를 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과 사도바울을 만난 예수님은 좀 다른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과 사도바울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좀 다른 분이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너무 깊게 만나면 하나 예수님이 나를 선교지 보낼까봐 예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면 안 된다 이런 진짜 발가짜도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농담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진담으로 은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누가 억지로 그렇게 갑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은혜가 있는 게 진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명지로 그런 선교지로 갈 수만 있다면 그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입니까? 내가 그런 은혜가 없어서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나한테 그런 은혜 안 주시는 거겠죠 그러나 그럴 수만 있다면 진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자녀가 정말 그릇소를 만나서 그릇소를 누구보다도 더 깊게 경험해서 그런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비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네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못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내의 빛인자들로 살아가십시오 그 빚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목적 있게 만듭니다 그 빚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 빚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갚고 다 갚아도 사도발의 고백처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했지만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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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